소익 단어 81번째 critical 이란 단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ritical 이라고 하게 되면은 요거는 비판적인 또는 비난적인 이라는 그런 뜻으로도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치명적인 이란 뜻으로도 쓰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게임 하시는 분들 보게 되면은 보통 이제 뭐 크리가 터졌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 크리가 critical의 약자에요 그래서 이제 약자라기보다는 이제 그거를 줄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critical hit 또는 critical strike 라고 하게 되면 치명적인 뭐 그런 공격 뭐 치명적인 뭐 데미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 critical 이란 단어를 알고 계셔요 치명적인 이란 뜻으로 근데 이게 비판적인 이란 뜻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crisis 라고 하게 되면은 자 이제 여기가 저희가 지금 보인 단어가 critical crisis 그 다음에 criticize critic criticism 해가지고 다 비슷한 단어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런거 동사 형태 명사 형태 그리고 형용사 형태 이렇게 다양하게 보고 있는데 crisis는 일단은 명사의 형태에요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위기란 뜻입니다 자 비판적인 치명적인 위기 스펠링이 전부 다 CRI로 시작을 하는데 저희가 눈물을 흘릴 때 울다가 영어로 cry 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앞에 cri 라는 단어가 있어서 좀 더 외우기 쉽지 않을까 라는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criticize 라고 하게 되면 요거는 critical의 동사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비판하다 또는 비평하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요 critic 이라는 말은요 요거는 비평가 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러면 criticism은 뭘까요 criticism 요거는 비판 비난 또는 여론 이라는 뜻으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 표현들 함께 이제 예문으로 볼게요 먼저 criticize 동사가 저희가 이제 항상 그 공부할 때 제일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건 왜 그러냐면 명사는 그냥 여러분이 필요한 타이밍에 그냥 바로 끼워 쓰면 돼요 근데 동사는 이게 이제 어떠한 형식을 갖고 있고 이게 뭐 5형식이냐 뭐 4형식이냐 뭐 그런 거를 이제 따라서 이 문장의 구조가 달라지기 때문에 동사를 가지고 이제 학습하는 게 중요해서 criticize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최근 회사의 부진한 성과를 비판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할 때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he criticized 그는 비판했다 he criticized 뭐를 비판했어요 the recent poor performance of the company 자 그래서 poor performance 라고 하게 되면은 performance가 실적이죠 그러면 poor performance니까 실적이 저조한 거예요 he criticized the poor performance 그는 저조한 실적을 비난했다 비판했다 이런 뜻인데요 거기에 조금 더 문장을 다채롭게 만들어서 he criticized the recent poor performance of the company 회사의 최근 저조한 실적을 비난했다 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겠죠 네가 하는 일이라곤 불평하고 비판하는 것 뿐이야 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할 때 criticize 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complain 이랑 함께 이렇게 떠오르는데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또 많은 분들이 그럴 것 같아요 all you ever do 네가 하는 일이라곤 all you ever do is complain and criticize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all you ever do is to를 생략한 겁니다 to complain and criticize 그래서 네가 하는 거라고는 complain 하는 거랑 criticize 하는 것밖에 없어 이런 뜻으로 사용했고요 정부는 여론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때는요 the government is harshly criticized 자 우리가 수동태로 쓰고 있으니까 government가 criticize를 하는 게 아니라 criticize를 당하는 거죠 그래서 is criticized 라고 표현이 됐습니다 the government is harshly criticized 엄청나게 맹렬히 비난을 받은 거예요 뭐 때문에? for being out of step with public opinion 자 public opinion 이라고 하게 되면 대중의 의견이니까 여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대중의 그런 말하자면 의견과 out of step 이라고 쓰니까 발을 맞추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being out of step 이라고 하게 되면은 그 step이 이렇게 말하자면은 어긋나있다 라는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the government is harshly criticized 뭐 때문에? for being out of step with public opinion 여론이랑 이렇게 발 맞추어서 하지 않고 여론에 어긋나 있기 때문에 비판을 받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저것 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조금 전에 봤던 이제 그런 단어들 조금 이제 정리를 해서 이제 한번 넣어 봤는데요 자 너무 자기 비판적이 되지는 마라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할 때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don't be too self-critical 자 그래서 우리 약간 critical 이라고 하게 되면 비판적인 비난하는 이라고 얘기했잖아요 self-critical 이라고 표현하게 되면 자기 스스로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don't be too self-critical 이라고 하게 되면 너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막 질책하거나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위기가 그 정당이 함께 뭉치는데 도움이 되었다 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할 때 자 위기는 crisis라고 말씀드렸죠 crisis helped weld the party together 자 weld the party together 그러니까 파티는 여기 당이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고요 weld는 이제 뭔가 모으다라는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crisis 그 위기가 help to weld the party together 그 당을 함께 모으는데 이렇게 도움이 되었다 자 저희가 보통 이제 위기는 또 이제 기회라고도 표현하죠 그 연극은 평론가들의 열띤 반응을 얻었다 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할 때요 평론가들의 열띤 반응을 얻었다 평론가는 영어로 critics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critics로부터 좋은 평을 받은 거니까 the play was warmly received 자 receive라는 말은 받다 라는 뜻인데 was received라고 표현했으니까 받아지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warmly received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게 아주 따뜻하게 살갑게 받아졌다 그러니까 즉 환영을 받았다는 얘기죠 the play was warmly received by the critics 비평가들로부터 굉장히 좋은 평을 받았다 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랑 같이 critical 이라는 단어 살펴봤는데요 여러분이 흔히 게임에서 보실 법한 그런 단어 치명적인 이라는 거 외에도 비판하는 비난적인 이라는 그런 뜻으로 사용이 되고요 그거의 동사형인 criticize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굉장히 뉴스서부터 시작을 해서 일상에서 많이 사용되는 단어니까 꼭 잘 학습해 주시길 바라면서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단어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